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럭 영상 키즈 타임 자 뒷모습을 보고 제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길다란 꼬리 보이시죠? 그리고 길다랗고 튼튼한 다리도 보이시나요? 목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게 보이시나요? 이쯤 되면 눈치채셨나요? 아직도 모르겠다면 결정적인 힌트는 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하 정답은 목도리 도마뱀이랍니다 위협을 느끼면 목둘레의 목도리를 우산처럼 펼친다고 하죠 오늘의 키즈 타임은 목도리 도마뱀이었습니다 자 영상이 짧아서 아쉽나요? 그럼 스마일러의 영상 중 편식쟁이 목도리 도마뱀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